우리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는 별 의미도 없는 친구들의 질문을 오늘따라 유난히 아무 사이 아니라고 강하게 표정하는 너 내 앞에서 다른 여자 얘기 꺼내지 좀 마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애가 답장 안 하는 이유 이 구역에 둘도 없는 연애 바보가 바로 너와 나 둘이잖아 말해줘 사실은 우리 특별한 사이야 아직은 서로 너무 서툴러서 이렇게 주위 맴돌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해줘 사실은 너도 내가 좋은데 관심 없는 애 얘기를 꺼낸 건 그저 나와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우리 둘이 찍은 사진 보고 잘 어울린다고 지나가면 말한 친구들 얘기해 갑자기 혼자 귀까지 빨개져서 아무 사이 아니라고 강하게 표정하는 너 너랑 상관없는 오빠 얘기 물어보지 마 네가 알긴 뭘 알아 그 오빠 연락하는 이유 이 구역에 둘도 없는 연애 바보가 바로 너와 나 둘이잖아 말해줘 사실은 우리 특별한 사이야 아직은 서로 너무 서툴러서 이렇게 주위 맴돌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해줘 사실은 너도 내가 좋은데 관심 없는 애 얘기를 꺼낸 건 그저 너와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지금부터 우리 연애 바보 아냐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면 그땐 이렇게 말할게 사실은 우리 특별한 사이야 아직은 서로 너무 서툴러서 이렇게 주위 맴돌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할게 사실은 나도 네가 좋은데 관심 없는 애 얘기를 꺼낸 건 그저 너와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할게 말할게 아멘